세계 수영대회 공문소 위조사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 컨설팅 회사 T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광주시에 해줬다는 계약서와 자문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컨설팅사 TSE로부터 받은 자문 내역이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수영대회 유치를 위해 TSE가 했다는 활동을 두 장짜리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썼던 계약서와 순서도 같고 하겠다를 했다로 시제만 바꿨을 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보고서를 내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 7개월 동안 TSE가 제출한 보고서는 두 장짜리 보고서 두 건이 전부입니다. 2억 원 넘게 들인 자문치고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성공했다고 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자문 보고서가 모두 계약서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수용대의 유치위와 TSE가 수시로 메일이나 미팅을 가지면서 상대국 동향 등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며 자문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용대의 유치 전략이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면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TSE와의 어떤 계약 조건들은 충분히 이행이 됐다고 국제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유조했다던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검찰 수사와 정부와의 갈등 또 국비 지원 논란까지 홍역을 치를 만큼 치르고도 대회 유치에 성공한 만큼 자문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오히려 컨설팅 회사를 감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